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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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트티브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1등 보상을 받게 된 위트입니다 8주년 이벤트였던 운동회가 끝나고 보상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최종 승리 학년은 2학년인 걸 다들 알고 계시죠? 승리한 2학년은 우승 보상과 일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하지 못한 다른 학년들은 일반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착용하면 얼마나 예쁠지 한번 보고 싶은데 빨리 착용하고 오도록 하죠! 짜란 생각보다 예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승 보상은 엠블럼 빼고 액세서리들은 100일 기간제입니다 일반 보상은 무제한입니다 우승 액세서리들을 착용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말풍선이네요 글씨의 폰트가 바뀌는 게 진짜 새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 말풍선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것만 착용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들을 보셨나요? 설보리, 한도영, 설미리, 은마루, 윤세아, 박찬영, 어린이 스킨들이 새로 나왔는데 은마루가 진짜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액세서리들을 착용하면 어떨까요? 역시 아까부터 생각했던 건데 저는 이걸 빼는 게 더 마음에 드네요 말풍선만 장착해주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온 스킨들 중 어떤 스킨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어썸한 간담회를 한다는데 SL님의 PD 활동 이후 첫 간담회니 다들 한 번씩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담회는 어썸피스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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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